아 언젠가 붙여 나는 잊을 수 없는 꿈에 갇혀버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검사결과로 봐서는 앞으로 무리한 운동은 안됩니다 축구는 당연히 하시면 안되구요 공좀 달라고요 저기요 아씨 어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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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우리는 모두 각자의 꿈이 있다 하지만 종종 그 꿈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마치 나와 같이 말이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내가 겪어왔던 순간들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꿈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다